잘생겼다! 안녕하세요. 저희 프로에서는 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무대들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발행이 있습니다. 볼 수 없는 무대를 말씀하셨는데 이상수씨가 또 잘 하시네요. 누구 말씀하시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. 이상수씨가 누구죠? 새로우신 기타 추시는군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는데 아직 당분간은 계획은 없는 것 같고 앨범이 나오면 저희 프로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유엔 많이 사랑해주세요. 유엔.. 오 잘생겼습니다. 기자님은 손가락으로 부르신다고 이 영상은 과연 이 영상은